롤롤롤롤롤롤롤 이거 내온새를 풍겨가니까 이게 미신냄새 날도 얼구허연 저 속광호설 딸념시다 어디 돌아나지 냄새 이거 어디 돌아나지 냄새 돌아나면 어딜 돌아납니까 그거 저 요새는 각시들 어디 여행가나 미식 어디 집 비울 때 서방들 서뭇 굴목하부된 이거 속광 딸념지만은 이 시국에 어디 돌아나진 이걸 딸립네까기 그자 이거 행 놔둠서 떡국도 끌려 먹구 이거 국물이 형을 형 놔둬당 반찬하실 땐 노물이라도 낭 끌려 먹구 이거 양 파만 옷을 썰어놓고 소금만 해도 이거 혼떼 국으로 줍니다기 그거는 이거 넉넉하게 행 놔둬당 먹지니임수다기 거 이 사람아 이왕 말이 남아시지 말이면 족족 우러내줘어 아 이제 또 혼달은 저거만 먹을거라 저거만 먹어 저거만 먹어 겨울에 미신공 하간 반찬을 헤엉 먹어 진내까기 날 얼어놓고 영도 놓고 컴이너디 장이도 못 가고 컴한 저거게 비상용으로 딸령 냉동실에 톡 크게 다방 놔두면 점 몸도 미두하고 반찬하실 땐 국으로 조운한 헤임주 저거 족족 정성 들어가는 중 아람수각이 정성은 미신이 딱 슬프니까 그자 저거 호나리 혼달 또한 아이고 아이고 겨우 이하방은 미신이 그 허여져도 그자 풍당풍당 거 호로이틀을 먹어야지 이 사람아 호모 떨리면 뭣 호로이틀이나 마나 이거 전성이 은희만이 들어가는 중 아람수각이야 이거 흐민 꽝사당 그 물동강 놔두멍 이거 다 장만허영 이거 호모만 끌령 되는게 아니고 재탕 삼탕허멍 이거 불 배롱하게 허영 불도 이거 조심하쭤 이거 우려내고 보통 공력이 들어간 맹기는 건 중 아랑 이하방은 그자 혼더려 두더려 이것만 먹으려 임진 또 고람적이야 아이사름아 물리기시리 먹으니까 겨우고 혼번 나도 혼맛이 더 거들주 나이 먹은 사람한테 이 사람아 쇠꽝보다는 멀꽝이 좋대 냄새 이 사람아 아이고 독존배설 하던 맹자성님도 틀네 좀 멀꽝이 좋대 그 관절에 좋대 하는 건 그건 딸력 먹는 것보단 재고로 내가 그거 재라하게 바닥 먹어서 효능이 있는 거고 이건 약으로 먹는 것과 이 사람 뭘 꼭 먹는 줄 안가봐 국으로 해요 먹는 거는 이거 쇠꽝도 이거 양 고급이오다 이거 해요 놔둠서 아이들 신디도 호들 해요 보내고 거젠 이거 하는 거는 나방 나도 학교통에 하도 잘 잊어보는 바에 저 불배롱하게 저거 싹 놔둔 거 자꾸 봅서 양 아이고 그저 꽝꽝 이 실패가 난 또 쇠꽝을 혼달을 먹을 생각 그냥 하늘이 또 노랑 어이 또 놈의 집들은 이것도 아니죠 호루이 틀리지 이 사람아 겨울나 겨울나가민 그거 혼본 해역 먹게 먹게 해도 각시들 공력들 바쁘고 이거 실판들 아니에는 집도 있쥬 초막 하라 이거 헤어조돔 혼돌만 이거 먹게 임쩐 구승하는 사람도 전세계 조사 하얘도 아방 뱉기는 실거우다기 아이고 저 입에 저 입은 빡대 아이고 쫑 들어가라게 자이 바싹 언디 산 냄새 방방 피우는데 자기가 들어갑나 아이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이고 추운디 그저 나왕 화살 인역 도미 시그 맛좋은 냄샐난 그저 감장 도람 신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기역 기역 너 먹을 건 또로 헤엉 주막에 들어가라 들어가라